한국국토정보공사 집에서 뜨거웠던 한 명들은 잘 안기던 그 밤 당황된 마침을 내게 있어 워복이 허전할 때 다시 보고파 저 말을 해보지 만날 수 없나 그 사람 생방법으로 떠나가던 서울에서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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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꼬리 하늘 믿음 저 여행 저 여행 내 해보지만 만날수록 안되면서 슬픔으로 떠나는 서울에 살아야 돼 하늘들 만났지만 매력이 있어 마음이 허전할 때 다시 보고 바로 저 하늘 해보지만 만날수록 안되면서 슬픔으로 떠나는 서울에 살아야 돼 아멘